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협회의식들도 같이 서로 다 인사합시다. 사람들에게 해답을 줍시다. 이런 말씀 가지고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이라는 제모로 말씀을 드립니다. 주일학교 어떤 전도사님이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부자는 이 땅에서 부자로 살다가 지옥 갔다. 그리고 나사로는 이 땅에서 가난하게 그렇게 살았지만 죽어서 천국 갔다. 너희들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냐? 그렇게 질문하니까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선생님 저는 이 땅에서는 부자로 살다가 죽을 때 나사로 되겠습니다. 그랬어요. 대부분이 다 그렇게 살고 싶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부자로 잘 살다가 죽어 천국 가는 삶. 지금 교회는 생명 살리는 열망이라는 제목으로 그렇게 주제를 가지고 하반기 전도운동을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때는 중고등부 학생들을 새 가족을 초청하고 또 3부 때는 대학 청년 중심으로 그렇게 새 가족을 초청을 해서 함께 축복의 시간을 가집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우리 새 가족들은 낯설고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의색할 수가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한 가지 분명히 붙잡아야 될 것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의 특별 구원 계획 속에 여러분을 초청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그렇게 안 믿겠지만 여러분을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을 보실 때는 VIP를 봅니다. 그것도 영적 VVIP다. Very very important person. 매우 존경한 자로 여러분을 보고 계세요. 왜냐하면 당신을 닮았기 때문에 영혼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 한 사람이 모든 모든 어떤 환경과 행변 속에서도 여러분의 모든 모든 환경, 모습, 자기 자신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환경 저런 환경을 통해서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셨구나 하나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불러셨구나 그런 시간표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이 주제로 이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주제로 오늘 상반기에 우리가 집중 새벽 기도 할 때 그렇게 사용했던 본문입니다. 그때 우리 다 같이 본문을 암송했죠. 5절로부터 11절까지를 같이 암송해서 다 같이 암송했는데 여러분 다 기억하고 계시는지 지금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에. 여러분 중에 거의 다 몇 분들 외에는 저기 무슨 말이여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5절로 11절 말씀 우리가 다 암송을 하면서 그렇게 새벽 기도를 특별히 들었는데 암송하신 분들은 아마 조금만 더 묵상을 하면 다 생각이 날 거예요. 아침에 여러분이 눈을 뜨면서 이 말씀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조용히 한번 그렇게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 하루를 한번 시작해 보세요. 정말 매일매일 피곤한 것이 아니라 새 힘이 솟아나는 것을 체험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서론에 미어 살지 말고 성경이 말하는 본론이 무엇인지 이걸 잡고 예털을 붓고 새털 인생을 살자. 전부 다 그야말로 삶 속에 서론에 미어 살아요. 서론 인생을 사니까 늘 비교하게 되고 피곤하고 만족이 없고 새털 인생을 살아가는데 계속 예털에 잡혀가지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인생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이거를 이렇게 여러분이 육체로 살아가면 힘들단 말이에요. 영으로 살아가면 쉽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육체로 살아가면 불신자보다 더 불행하게 살아요. 불신자들이야 저거 할 때 다 하고 살면서 풀어 가는데 우리는 육체로 풀기도 없어. 영격에 힘을 안 얻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적도받도 안 돼. 불신자 볼 때 너무 비참한 삶이야. 여러분 오늘부터 새로운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서론 인생이 아니라 본론 인생으로 따라서 서론 인생이 아니고 본론 인생으로 예털이 아니고 새털로 이렇게 살면 이 말씀이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내 마음 나도 몰라. 내 마음 나도 컨트롤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크리스토 예수의 마음만 가지면 여러분 전부 다 끝나요. 서론 인생 아니에요. 누가 봐도 본론 인생이에요. 누가 봐도 예털에 빠져나온 새털 인생에서 사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만들 수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면 끝난다니까요. 교회에서는 예수의 마음을 가지는데 나가서는 다 세상 나가서 없어 그냥.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칠까 어떻게 살까 세상에 서론인 것을 초월할 수 있는 이 복음이에요. 이게 하나의 말씀이에요. 영생의 이 축복을 누리면서 차원이 다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차원이 다르는 삶을 안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 자기들이 세상에서 살면서 불친 때 졸음권이 된다니까 문제 사건을 다 떼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로 나온 새가족 여러분들 크리스토를 만나는 생의 최고의 날 되기 바랍니다. 예수 만나면 끝나요. 48절 운명에서 다 빠져나와. 여러분 알지 못하는 이상한 모든 문제에서 억울한 모든 문제 다 빠져나와. 아멘. 예수 크리스토를 만나는 순간에 모든 문제 그 문제가 그냥 있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이런 축복의 시간표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도들은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삶 속에 실제로 적용해야 돼요. 말씀을 듣는 걸로 끝난 게 아니요. 이 말씀을 믿고 삶 속에 적용해야 그것도 향기가 나와요. 이야 말씀의 능력이 나와요. 그래서 영향을 입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다 되시길 제문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기쁨 충만한 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매주에 빌리뽀스를 살펴고 있는데 이 빌리뽀스는 사도 바울이 빌리뽀스 지역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사도 바울은 빌리뽀장에서 자신의 행피는 어떠하든지 그야말로 그리스도가 전파된다 하면 그것을 내 사랑을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어떤 문제를 당해도 나를 통해서 이 문제 통해서 그리스도만 전파된다 하면 나는 기쁘다. 또 뭐요? 살든지 죽든지 자신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종기게 된다고 하면 난 그 자체가 가장 가치 있는 삶이었다. 나 살아도 죽어도 상관없다. 이게 뭐요? 그리스도를 끝낸 사람의 모습이에요. 살아도 죽어도 상관없다.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만 드러난다 하면 그리스도가 종기게 된다 하면 나는 그것으로도 너무 감사한다. 왜냐? 왜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왜 그리스도가 종기게 돼야 되느냐?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인가?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밖에 이유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에게만 구원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밖에 구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만 생명이 있으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 하는 거예요. 4장 4장 12절에 보면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어서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다른 이름이 없어요. 세상에 이름 많아요. 구원 받는다. 안상홍 하나님의 정의인하고 이 교회비 주위도 많아요. 안상홍 하나님의 정의인. 안상홍이 재림예수라. 심천지 이만희가 재림예수라. 그 이만희가 재림예수래요. 재림예수 이름이 이시래요. 그러니까 재림예수 전보다 자기 믿어야 구원 받는다는 교주들이 많아요. 마음의 믿어야 구원 받는다. 모슬렘 부처 믿어야 구원 받는다. 불교 많은 구원한다라고 하는 교주들이 많은데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어디서 태어났어요? 어디서 자랐어요? 어디에 근거가 이 지구상에 그 사람이 구원자로서 한 논리 전국을 대라고요? 예수 그리소는 6천년 전부터 창세 전부터 시작이다. 창세부터 시작이다. 창세기부터 게시로까지 성경 전체 그리고 예수님 태어난 곳 저기 예루살렘 자랑군 나사렘 십자가 진고 갈보리산 다 있고 부활한 장소 다 있고 지금도 다 있고 그래서 오늘 주부에 나갔습니다. 내년 4월에 성지순례한다고 가서 봐라 예수님이 만들어낸 인물이 어디 갑자기 나타난 구세순례인가 봐라 역사가 말하는 건 현실이면 역사 역사의 주관자 아멘 실제로 트루스토리에요 트루스토리 이 간단한 걸 말이지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창립 이후에 처음으로 성지순례를 갑니다. 내년 4월에 1차 너무 많기 때문에 1차 7박 8일 2차 7박 8일 그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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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어디 가느냐 저기 이제 터키 중아시아 소아시아 바울이 성교했던 성교 현장을 쫙 가는데 어제 우리 기자가 그러다 기독교 기자들 다 몇십 명 데리고 이번에 갔대요 팀들이 가서 돌아왔는데 너무 소아시아 개발이 많이 되고 바울이 했던 행적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가토콤이 숨어서 기도하고 예배될 장소 쫙 다 그리 보고 너무 감동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어제 들었어요 그거는 예수님이 탄생한 거 다 갔다 오고 나서 그다음에 사역지를 갈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인류를 구원하기에 어느 날 나타난 분이 아니예요고 수천 년 전부터 예언예언 돼가지고 오셔가지고 직접 오신 장소 직접 우리 인류를 해서 인류 구원해서 헌신한 장소가 있단 말이에요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 갈 자가 없느니라 기독교가 무슨 독선 종교입니까 저것만 구원 있고 저것 그런 엉탈이 종교가 어디였어 장기들만 이기주의자들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말씀이에요 예수밖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 말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스만 드러난다 하면 그리스만 종교가 된다 하면 내가 그리스만 증거된다 하면 이게 여러분 바올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드러나고 내 자리가 드러나고 내 이름이 드러나고 이런 장시의 삶장에 빠져가지고는 아무런 쓰임을 못 받아요 내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사람은 모든 죄로부터 자유합니다 모든 죄에서 해방입니다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자녀가 된 이후의 삶을 이제 본문으로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그러면 그러면 이제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뭘 하고 살 거냐 어떻게 살 것이냐 1절의 4절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스도 안에 무슨 건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극률이나 자비가 이 끝은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납부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리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이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봅뿐대로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이제 그리스 안에 들어왔으면 예수 믿게 되었으면 한 마음 한 뜻을 품어라 한 마음 한 뜻을 그렇게 가지고 하나 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 되라 사단은요 계속 하나 되지 못하게 해요 가정도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민족도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계속 서로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사단은 계속 갈라라 이간자 이간 이간시켜가지고 찢어나 찢어나 그러니까 바울이 강조하는 것 성경이 강조하는 게 뭐냐 그리스 안에서 하나 되라 하나 되라 하나 되어야 부흥됩니다 우리 대학부가 하나 되어야 부흥되고 청년회가 하나 되어야 부흥되고 모호흡의 기관이 하나 되어야 부흥되고 가정도 하나 되어야 부흥되고 하나 되어야 되기 그렇게 강조하면 당시 빌리포 교회가 교회에 왜 바울이 이걸 말했냐 전도자 바울에 대한 사랑도 깊었고 보금전표에 대한 열정도 대단했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빌리포 사장 23절에 보면 바울이 간단하게 언급하고 지나가지만 교회 안에 핵심 사역자 요디아와 순두계 요디아와 요디아는 루디아를 말합니다 루디아와 순두계 이 개척 멤버에요 개척 멤버 이 둘이 문제가 있는 거에요 이 둘이 계속 라이벌러시가 서로 경쟁을 한 거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다 보니까 이 교회가 말이지 원미스가 원미스를 이루지 못했어요 우리가 잘 봐야 할 것이 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완벽한 인간은 없다는 거 알아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완벽한 인간은 없어요 우리 사가족이 볼 때 저 장노님은 대단해 보이네 대단해 뭘 대단해요 시간 지나면 실망할 거에요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은 그렇게 자기를 전두환 볼 때 천사 갖고 대단해 보이네 어느 날 실망할 수 있는 사람 완전한 자 아무도 없어요 아예 그래 아시고 여러분 신앙생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라고 해서 여러분 모순 없는 게 아니고 사람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식당 가도 막 채치기도 하고 말이 나가는데도 막 마음에 안 드는 말을 막 교회가 좀 달라야 되는데 저 백화진보다 더 못할 수도 있어요 그 사람 모임에 대해서 사람은요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신분은 변화됩니다 예수 믿으면 그냥 그 순간에 변화가 돼요 바로 변화됩니다 신분 변화는 바로 그렇게 적실히 일어난데 그런데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변화의 시간이 좀 필요해요 시간이 많이 필요하면 새가족들은 더 많이 필요하고 우리 기본 성도들도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여전히 옛날 것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갑자기 다 안 깨지요 조금씩 깨집니다 그래서 깨는 시간이 필요해 각자도 기다려줄 필요가 있어요 다 자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깹니다 이렇게 예트를 깨고 새트를 갖추는 변화의 시간표를 가지고 신앙생활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천국 가면 신앙생활 필요 없어요 그냥 살면 되지 신앙생활 할 거 뭐 있어 그냥 천국 가면 그냥 천국 삶 누르면 되는데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 이것은 이 땅에서 삶을 만물이 하는 시간까지 계속됩니다 이 땅에 사는 날까지 계속해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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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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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체질이 바뀌는 것 이거 쉽지 않습니다 예트를 보고 새트를 갖추는 말은 쉬워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보면 어떤 극단적인 상황이 되면요 극한 상황이 되면 본색이 쫙 나와요 본색이 딱 나와요 또 문제 나오면 확 나와버려 어떤 문제가 자존심 상한한 문제가 딱 늘어나면 확 본색이 나와버려 이성을 잃어버려 이성을 잃어버려 그러니까 그런 본색이 확 나온다 아직 치유가 덜 됐다는 거지 불가능한 얘기는 안 해요 아직 치유가 덜 됐구나 그렇게 봐야지 아이고 성질 더러워 아이고 그러면 안 돼 아 아직도 미완성이구나 아직도 치유가 덜 됐 저 보면 치유가 덜 됐구나 사람은요 이게 살아오면서 자기 틀 자기 사고 자기 어떤 가치관 이거 참 쉽지 않습니다 벗어나는 게 쉽게 설명하면 모델이 누구냐 미국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이 사람은요 미국 하면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전 세계에 영향력을 입은 국가예요 미국이란 나라는 전 세계를 보호하면서 온 뉴스 이루어서 싸우지 말고 전장하지 말고 잘 그렇게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어 가야 될 책임이 있는 최강대국이에요 그게 대통령이에요 이런 미국 대통령은요 사실은 자국의 이익만 위해서 한건 수건 수마다 그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세계의 평화를 염두에 두고 그렇게 정치를 그렇게 해야 하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은 뭐 하는 사람이요 사업하는 사람이요 이 사람은 국회의원 한 적도 없고 주지사 한 적도 없고 갑자기 대통령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를 가지고 어떻게 하냐 장사를 해요 장사를 모든 게 사업가 눈으로 가지고 그냥 중국하고도 심지어 우리 한국하고도 국방부가 지금 계산하면 한국이 우리 미국 신세를 잘 매졌다 돈 내놔 이런 식의 우리나라 위치가 어떤 위치에 있길래 역대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일방적으로 도왔습니까 왜 우리나라가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거든 저 중국 저 러시아 다 그걸 경계하기 위한 유일한 나라인데 그래서 보호하는데 이걸 무조건 돈으로 다 계산해요 돈으로 이렇게 하니까 지금 본인이 하고 있는 방법이요 세계 평화 질서를 그냥 무너뜨리고 있던 돌이여던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게 사업이에요 사업가 눈으로 보는 겁니다 어느 게 유익이 돼 어느 게 손해되냐 이걸 다 일을 처리한단 말이에요 사업가는 당연히 그래야죠 그런 대통령 미국 대통령 그러면 안 돼 미국 대통령 그런 사람들 아메리칸 퍼스트 아메리칸 퍼스트 미국처럼 그러니까 막 이민 정책도 다 끌어 영주권 받기 힘듭니다 지금 그러니까 막 못 오게 하고 전부 미국 무조건 미국이 살아 미국 미국 유익 안 되면 다 잘라 기후 변화 필요 없어 다 다 탈퇴해 버려 지금 멘붕이 왔어요 유럽이 다 아니 미국이 탈퇴해 버리고 그냥 지금 세계 지금 기후 변화가 이렇게 와서 이거를 지금 어? 지구를 지켜야 되는데 이걸 미국이 탈퇴해 버려 필요 없다고 자국 유익에 중심을 준 정책 이러다 보니까 미국 내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가 갈등 구조로 막 바뀌고 있어요 전 세계가 계속 갈등 갈등을 확삭시켜 버려 유럽과 중국 전부 영향이 피는 나라들을 다 그러고 있어요 이 본색이 이게 못 고치는 거예요 이 장사하는 이 사업하는 이 머리 가지고 정치는 또 다른 얘기인데 내 생각에는 스타넥 때문에 좋겠어 우리나라 이렇게 위험하게 만든 적 없어요 참 철수까지 나오다 말이야 또 철수까지 곤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장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오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오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오 같다가 장성한 사람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고 그랬어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고 그랬어요 최고인 줄 알고 그렇게 놀았는데 아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이게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이제는 장성했으니까 우리의 생각과 은행이 영적으로 여러분 성장해 가면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자꾸 성장해 가야 돼요 영적으로 성장해 가야 돼요 오늘 본문 3, 4절에 보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나무를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에게 일까지 돌봐주는 세털 인생 살아 자기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일까지 돌봐주는 이런 다른 사람 자기 구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구원까지도 헌신할 수 있는 이런 세털 인생을 갖추라는 거예요 이런 삶 속에 뭐가 있냐 기쁨이 충만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요 사는 사람은 특징 기쁨이 없어요 왜? 만족이 없게 돼 있어요 이 강서구 아파트 다 가져도 만족 없어요 노아가 지구촌을 자기 혼자 다 가졌어요 지구에 자기밖에 없는데 뭐 자기 가족, 자기 아이들, 딸, 며느리밖에 아들하고 며느리밖에 없는데 자기 거잖아요 만족해야 되는데 만족합니까? 술 취해가지고 그냥 스트레스 받아서 사실을 욕하고 이래가지고 지구를 다 가져도 만족 없다니까 아파트를 열어면 다 가져보세요 만족하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 덕징, 늘 불평군만이 많아요 그런데 남을 위해서, 남의 영혼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은신한 사람은 늘 기뻄이 있어요 이게 다릅니다 감사가 있어요 삶에 보람을 느껴요 여러분의 삶 속에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이 변화되고 성장해 나가는 기뻄을 맛보세요 내가 메시지를 했더니 내가 보험을 전했는데 이 사람이 변화돼가지고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그야말로 새롭게 된 이 감동 이런 모습 볼 때 얼마나 감동이 돼요 이 전도자만 느끼는 거예요 전도자만 느끼는 거라고 사역자만 느끼는 거예요 새롭게 변화된 모습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변화되어 가는 이런 기뻄을 맛보는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최고의 말이에요 무너진 둥지 위에 온전한 달걀이 없다는 중국 속담이 있어요 교회라는 울타리 교회라고 하는 둥지 가정이라는 둥지 이거 깨지고 나면 깨어지면 그 구성원들은 그 가족들은 온전할 수가 없어요 나 혼자만 잘 살면 끝난다 내 거만 잘 되면 끝난다 이 생각 자체가 큰 오산이요 그건 진짜 오산입니다 잘 될 리가 없어요 잘 될 수도 없고 더더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사람이 저희들 목적이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원구원에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 스케줄 진행 중에 있는데 거기에 반대로 나가면 나중심 나가면 그게 무슨 행복이에요 그게 무슨 만족이죠 없게 돼 있어요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여러분 몸이 약한 부분이 있으면 자꾸 신경 쓰이잖아요 약한 부분에 제대로 보완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더 큰 문제가 발생돼요 약한 부분이 있으면 그거 보완해 줘야지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 된 지체의 의식을 가지고 사이 가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부분을 아셔야 돼요 영원계 모든 성도들 서로가 서로가 기쁨이 되는 서로 서로 볼 때 막 지사님을 보면 그냥 장롱이만 보면 검사님을 보면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고 이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새 가족 여러분 영적으로 새 가족을 잘 품어야 돼요 온 우리 전도자를 포함해서 새 가족을 어떻게 하면 잘 품느냐 싸매해주고 감싸주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도 들어주고 이해하고 시간병 기다려주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영혼을 잘 돌봐주는 치유하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놀란 응답을 주신다고 그 헌신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단은요 아직 발붙일 틈을 주지 않아요 발붙일 틈을 주지 말라 그런 참 기쁨의 복원공동체 만드시길 제목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바울은 말이죠 이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강조합니다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안 품으면 어떻게 해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이 사업장 현장에 모든 현장에서 일어난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 특별히 사랑관계 속에서 참 자유함을 얻으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렇다면 바울이 오늘 본문에 강조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게 무슨 마음이냐 6절로 8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이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경하시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 말은 그리스도가 어떻게 살았냐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 한다 원래 예수의 손은 어떤 분이에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본체라 이 말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화가 그린 그 그림이 예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하나님 형상이 없어요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안 보여요 그런데 어떻게 보였냐 말씀이 육신이 되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으로 오서 그분이 예수예요 예수라 그러니까 그분이 예수라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이라 말씀이 예수이시라 원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낮추시고 사람의 형체를 가지고 그것도 종의 형체로 오셔서 오실 때도 여러분처럼 따뜻한 방에 태어난 것이 아니고 갑자기 명절이라 마리아가 해산을 해야 되는데 해산을 할 장소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말 구유해서 말 밥 통해서 알시겠어요 거기에서 될 그만큼 낮아있어요 그것도 못 알아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중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셨어 예수님께서 이렇게 낮아지신 궁극적 목적이 뭐냐 예수님이 왜 오셨냐 예수를 왜 믿어야 되냐 예수가 왜 십자가 지었냐 인류의 저와 여러분의 창세기 3장 원제 잡음제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떠나 제 가운데 사단 종로를 하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는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 막힌 땀을 흘어버리고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기 위해서 이제는 다시는 사단의 종로를 하지 말고 48.5명이 잡혀가지고 제사 지내고 우상 숭비하고 그런 사단의 시견에 심부름하지 말고 영원한 멸망길로 가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영원한 성님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성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성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대성물 예수님의 성김에 절증이 뭐냐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놓는 것 인간이 죽는 모습 중에 가장 처참한 죽음이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에 온갖 몸이 다 찢기고 있는 피와 물을 다 쏟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죄삼을 받고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 라고 누구든지 예수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량 마음으로 믿어 의외리고 입으로 신을 하게 되면 모든 죄에서 해방됩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에서 자유예요 사단에서 자유입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운 가문의 저주에서 빠져나와요 모든 재앙에서 다 빠져나오는 것이 예수 믿는 특권이에요 오늘 우리 새로 오신 새 가족들 여러분이 이 시간 마음의 문을 확 여시고 인생 최고의 축복인 예수님을 영접하는 시간 가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영접 기도 하겠습니다 영접은 마음으로 믿어 의외로 그리고 입으로 신해야 됩니다 언제 하느냐 지금 해야도 내 일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세상에 이룰 수 있는 권세 신앙창으로 자랑할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이 시간 다 같이 눈을 감고 기도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이 시간 내 맘에 물렵니다 내 안에 들어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저의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지겠는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고 용서하신 거 믿습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나를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 영접하신 분을 박수로 축하합시다 축하합니다 박수 이렇게 간단합니다 공기가 달락 날아가면 보입니까 안 보이죠 느낍니까 못 느끼죠 공기 없으면 5분 이 다 공기처럼 공기처럼 바람처럼 예수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로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사사. 오늘 우리 김시대가 오셨는데 우선 권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내가 말씀드렸어요. 아까 찬자람이 말씀드렸어요.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해라. 하나님은 뭘 못하시겠냐. 하나님께서 감을 갇힌 요셉도 그것도 강간치상죄로 갇힌 감을 갇힌 요셉도 총리 만드신 분이시다. 믿으라 그러지 믿으라. 진짜 예수장이 되라 그러지 예수장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인간의 방법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냐물로 아무리 놀리겠어. 국회원 하다가 총리하다가 대통령 되면 어디 가냐. 우리나라 대통령 교도소 안 갔다 온 대통령이 없다. 교도소 가려고 대통령 하는 것 같아. 인생의 결과가 뭐냐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재벌들 행복한 재벌 있습니까? 아니 우리나라 최고 기업인 삼성그룹의 그 아들 딸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본인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돈이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권력이 행복 주는 거 아니에요. 인기가 행복 주니까? 벼우들 물어보세요. 왜 자살합니까? 절대로 행복 없습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속해요. 국회원 또 하고 또 하고 총리하고 사람들한테 박수치고 존경받고 대통하고 해보세요. 교과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영의 양식을 먼저 먹어야 되고 영적인 아버지 앞에 먼저 소통해야 되고 먼저 그분과 소통되어 지고 난 후에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자여 너 영혼이 잘된 가치입니다. 우선순위에요 우선순위. 그 다음에 범사가 잘되고 이게 하나님을 못 만나고 잘되어버리면 이 금방져가지고 말이에요.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 안 믿어요. 부자가 청구하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서 힘들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돈 많은 사람들. 저 강남에 돈 많은 수천억인 사람들. 안 믿어요. 무슨 예수를 믿습니까? 이 좋은 가을날에 저 놀러 가야지. 낙엽 보러 가야지. 무슨 예수 믿습니까? 안 믿습니다. 그게 망해야 돼요. 그 지대가 예수 믿는 게 훨씬 낫다니까요. 맞아요? 훨씬 낫습니다. 건강해가지고 재짓고 돌아다니는 것보다 차를 암 걸려가 병들고 죽기 직전에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게 훨씬 낫다니까요. 살아봐야 병년이요. 영생 영생 사람은 죽는 게 없어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만 죽으면 묻어버려요. 짐승을 죽이고 다 잡아먹어요. 육체만 있기 때문에 그건 먹으면 돼요. 사람은 안 먹어요. 영혼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묻어버려 버려요. 영원히 영원히 육체가 떠나는 육체와 영혼이 쫙 불리에 떠난다 말이에요. 오늘 노완나와 낙원에 함께 있으리라. 쫙 정국으로 그래서 이 세상 끝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 썩을 것 이 없어졌기 이 서러운 가지고 서러운 인생을 죽기 살기로 싸웠다. 죽기 살기로. 그게 단 줄 알고 그게 단 줄 알고 아이고 제가 옛날에 도살장 개들 잡은 개들 막 부산 가면 저 구포라 한 대 거기 가면 개들 잡아요. 개들 잡았는데 개들 막 잡았는데 개들 막 잡는데 개들이 쫙 잡는데 가다가 저희끼리 싸우는 거야 막 싸워 먹는 거야 싸우는 거야 곧 죽을 텐데 그거 보면 아 인생이 저렇구나 곧 순수대로 죽는데 죽는데 그거 모르고 서른 못 깨다 으르렁거리고 싸우구나 이 덩신들이 여야가 싸워요 막 싸워요 답이 없으니까 불쌍하기 거지 없지요 자 구절 봅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말씀을 순종했더니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이 영원으로 깨줬다 하나님이 높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높여줘야 지가 높아지겠다고 지가 성공하겠다 하니까 고생이 되잖아요 힘들잖아요 인생 고달프잖아요 하나님이 높여주면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하신 거 억울한 소리로 들을 수 있는 거고 억울한 일 당하시더라도 요셉도 당했어요 억울하게 노예가고 억울하게 감옥 갔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높이면 그냥 올라간다니까요 예수님이 순종했더니 지극히 높여 예수님 한 게 뭐예요 절대 순종 절대 헌신 절대 행복의 삶이 달아온 겁니다 절대 순종하면 절대 헌신하면 절대 행복이 쫙 펼쳐진다 이런 삶의 핵심 하나님 한 가지 요약이 됩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는 신하게 하는 삶이에요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신하게 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전도운동 하는 것 한 영혼을 죽게로 돌아오기 위해 밤낮 기도하고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 청년들이 새벽마다 모여가지고 보니까 막 여기서 청년들이 몰려오는데 의회가 아니라 새벽 기도 아 뭐야 뭐하냐 이번 청년들을 원해 전부 다 우리 전도에서 생명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다 청년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죠 팜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이 새생명을 초청하는 그 자체가 축복의 통도라 그 자체가 축복이라 아멘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라고요 결과 상관없어요 그 과정 자체만 해도 오늘부터 태국 방콕 해외 전도 캠프가 진행이 됩니다 한국에서 30명 이 태국에서 30명 우상문화 가득한 이 태국 현장 제가 태국 옛날에 촌불이라는 그 현장의 신학 그 뭐 성교사 도구에서 엄청 많이 가졌어요 이 태국이 어떤 현장이냐 성교사들이 다 철수해 성교사들이 다 안되니까 성교사 무덤이야 너무 불교가 98% 95% 이상이니까 전부 다 불교니까 이 복음이 안들어가 모르니까 다 떠나 우리 이 복음이 어느 정도 강하냐 지금 현재로 태국에 신학교를 세웠어요 RTS 풍교를 세웠다 이 조현대 성교사는 우리 교회 집사 출신이요 평신도로서 집사로서 구역장 하면서 지역에서 복음 전하다가 신학교 와서 이제 목사되어서 파송받았어요 그런데 훈련을 받아가지고 이 복음을 증거하니까 그야말로 그 현장에 신학교를 세운다 그거 무슨 말이에요 제자가 생겼다는 거 아니에요 다른 성교사는 다 철수하는데 제자가 생겨난 거예요 지금 지금 RTS 이사장으로서 특강을 하고 또 전도집회로 제가 인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 무너지지만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을 워낙 대강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고 강하기 때문에 이 시스템은 정확하기 때문에 이 스케줄은 정확하기 때문에 이 메시지는 확실하기 때문에 다 살아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제자가 세워지고 여러분 기도할 것은 하나님 이 태국 현장의 기초 다섯 가지 다락방 팀사회의 미션음 전문계 지휘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조합사사 그래서 모든 입으로 모든 입으로 태국 현장에서 예수가 구원자라고 예수가 글수라고 시인하는 그러한 현장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최고로 영원하게 하는 전도하여 삶을 사시기를 제목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전 세계 대표 음료가 뭐예요? 코카콜라예요 코카콜라는 1886년 미국 아트란타에 있는 약국을 운영하던 존 패밀리라는 사람 존 패밀리라는 사람을 통해서 시작됐어요 약사가 소다를 가지고 각가지 약제를 섞어가지고 소화제 대신으로 그렇게 제주해서 판마했는데 이게 시작인데 이 청양 음료로 그렇게 팔게 된 것이 언제냐 원래 소화제예요 소화제 소화제 대신에 청양 음료로 받게 된 것이 첸들리라는 사람이 이 코칼을 딱 보니까 이게 잠재력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대중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제주법을 몽땅 사버렸어요 제주법을 사버려가지고 코카콜라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등록해가지고 콜라를 본격적으로 그렇게 판매하기 시작해가지고 전세계에 가장 많이 팔리는 청양 음료 코칼이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전세계 어느 나라도 없는 게 없고 전세계 최고 상품 1위가 코칼을 나요 그런데 끊임없이 광고한단 말이에요 그럼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코칼 회장인데 회장님 어떻게 코칼 콜라를 모르는 사람이 없고 전세계 판매 1위고 제일 유명한 브랜던데 어떻게 계속 광고비를 그리 많이 들리는데 광고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중요한 대답을 회장이 했어요 뭐라고 대답했냐 코칼 콜라를 모르는 사람이 계속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분들이 여러분 주위에 많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아이들이 계속 태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태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요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는 전개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대해서 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대해서 배우고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면 이 복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설명하며 정인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찬식을 하겠는데 군대전서 11장 26개를 보면 성찬의 본질도 여기 있어요 내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성찬하면서 십자가를 설명해라 우리 영계의 모든 성도들 이제 한마음 한뜻으로 정말 온마음을 다해서 이 성찬의 의미를 알고 성찬에 참여하고 내가 사는 데 행복의 비결이 무엇인지 알고 내가 인생을 살면서 그리스도를 가장 존경하게 하는 존경하게 하는 삶을 사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면서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제물으로 축복합니다